이번 시간에는 각도조절 풍력자동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드락B를 떼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건전지 홀더를 우드락B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양맥테이프 한 4분의 3 정도만 잘라서 사각형 그려져 있는 곳에 붙여주시구요. 아니면은 여기 있다가 건전지 홀더에 붙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각형이 있는 쪽이 뒤쪽이 됐는데요. 이 스위치가 달려있습니다. 이 스위치가 뒤쪽으로 가게, 뒤라인 쪽에 맞게끔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구요. 그 다음에 H와 그 다음에 G를 떼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드락을 떼어낼 때는 우드락이 부러지거나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구요. 우드락이 이렇게 조금 안 들어갈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눌러서 얇게 만든 다음에 끼워주시면 쉽게 꽂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옆에 끼워주시구요. 그 다음에 모터를 가운데에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를 끼울때는 이제 전선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넣지 마시구요. 한 반 정도만 이렇게 한 이 정도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전지 홀더 좀 전에 만들어놨던 권전지 홀더의 빨간색 전선을 모터의 구멍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을 이렇게 한 번씩 꽂아서 끝부분이 갈라지지 않도록 해주시구요. 모터에 전선 놓는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축이 이렇게 앞쪽으로 향하고 구멍이 위쪽에 있을 때 왼쪽 구멍에 반드시 왼쪽 구멍에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모터가 직류모터이기 때문에 반대로 연결할 경우에 모터 회전이 반대로 됩니다. 그러면 승리정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게 됨으로 반드시 왼쪽 구멍에 연결해 주시구요. 이렇게 전선을 꼴 때 너무 세게 꼬면 모터의 구멍이 망가져서 완성을 못할 수 있으니까 조금 살살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검정색 전선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드락 A를 준비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우선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드락 여기 뒤쪽 구멍에 이렇게 넣어 주시구요. 이때 우드락이 부러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그리고 이 건전지 홀더가 연결되어 있는 우드락을 이렇게 끼워주시는데 이때 잘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눌러서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면 연결할 때도 뒤쪽 모터 연결되어 있는 우드락 연결해 주시고 이제 몸체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돌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돌아갈 수 있어야 각도 조절이 쉽게 됩니다. 지금은 좀 딱 맞아가지고 뻑뻑해서 잘 안 돌아가니까 부러지지 않게 조심히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구요.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연결한 다음에 여기 연결한 다음에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게끔 한번 정도만 해주시면 이제 모터를 잡고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양옆에 빠지지 않도록 우드락 아이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드락 C와 D를 위쪽에 그리고 E는 아래쪽에 끼워놓도록 하겠습니다. C부터 끼워놓는데 마찬가지로 우드락이 잘 안 들어갈 경우에 이쪽 부분을 이렇게 한번 눌러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겉보기에는 이제 위에 뚜껑 부분인데요. 이 부품으로 인해서 이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끼우시고 아래쪽에도 끼워서 예,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앞쪽에 오드락 애플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락 애플을 겹쳐가지고 끼워 넣을 건데요. 1번에서 사용하고 남은 납면 테이프를 조그맣게 잘라서 예, 이렇게 붙여서 끼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용차 네, 장용차 몸체는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바퀴를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바퀴 길때는 좀 힘들게 들어갈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면 좀 쉽게 끼울 수 있고요. 이렇게 위에서 꾹 눌러주시고 네, 여기서 한 1에서 1.5cm 정도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축을 구멍에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펠러 연결할 건데요. 프로펠러는 네, 모터를 잡고 꾹 눌러주시고요. 이게 살짝 껴놓으면 프로펠러가 돌다가 툭 빠져버리기 때문에 한 5mm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터는 끝까지 밀어주시고 끝까지 안 밀면 모터가 우드라이게 걸리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쭉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전지를 끼우고 관전지를 끼우고 스위치를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다음에 앞으로 잘 나가는 폭력 자동차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뭐 각도를 이렇게 위로 한다거나 아니면 아래로 한다거나 해서 속도를 비교해 보면 자동차 나가는 것을 속도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위로 많이 꺾어놔서 속도가 느린 걸 볼 수 있고요. 움직일 때는 감지 스위치를 꺼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했을 때는 네, 속도가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각도 조절 폭력 자동차 만들기였습니다.